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중국파이토 사이트에서 아주 재미있는 문장을 봤어요. 제목이 두지탕 칠시취 징댐 두지탕 위로다췬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두지탕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전국을 찌르는 힐링 문장 급소를 찌르는 힐링 중국어 문장입니다. 밑에 보면은 대표적인 전국을 찌르는 힐링 중국어 칠신문장 모음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께요. 자 보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구독 좋아요 특히 아직 구독 안되신 분들 꼭 눌리고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제가 본론을 대가지 중에 서론을 잠시 말할께요. 제가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보는 유튜브에서 어느 중국 여성이 중국군양이 중국에서 유해한 신조어 한국사람들이 신조어를 참 좋아하더라구요. 신조어를 소개하면서 지이탕 이라는 지이탕 지이탕이 닭 삼계탕이 아니고 힐링 지이탕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들어보셨죠? 아마 미국 작가가 쓰신 것 같은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스프라는 이 제목을 중국어로는 힐링 지이탕 마음의 지이탕이다 마음의 닭고기 스프다 탕이 국도되고 스프도 되니까요 닭고기 스프네요 지이탕이 지이탕을 어휘를 설명하는 가운데 지이탕 보다는 두지이탕 이라는 문장이 더욱 인기가 많다고 그랬어요. 두지이탕?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바이토에 가서 두지이탕을 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이바이 진대 제가 빼고 치시지 진대 치시지 진대 두지이탕 유일 루 다천이라는 제목을 봤어요. 자, 두지이탕이란 땅 같은 표현입니다. 요시호 니 부노리 이샤 니쥬 부주다 샤머시 쥐왕 이런거에요. 때로는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무엇이 절망인지 모른다. 이렇게 심리 지이탕 우리가 알고 있는 힐링 문장에서 좀 더 현실적인 의미를 추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위로만 마음을 치료만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를 더 첨가해서 만든 문장이 두지이탕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순세로 번역하면서 크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치면서 중국사람들의 그런 표현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 사람들은 전부 언어의 마술사 같다. 이 글을 쓰신 문명의 작가들은 언어의 마술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 대만 말고 중국사람들 문장볼때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유심론은 별로 그렇게 유물론적 시각에 빠져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평가할 때 돈 물건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국사람들 문장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시각에서 세상이 평가했지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색다른 신성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직역보다는 의역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직역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두지탕은 전국을 찌르는 힐링 중국어 문장이다. 이 문장을 통해서 중국인의 의식구조 우리가 중국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중국사람들 의식구조 중국인의 정서를 알아야 되죠.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배울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알고 말하는 게 중국어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보다는 중국사람들의 속마음 뱃속구경을 문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도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하는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10가지 문장을 할게요. 첫 번째 중국어 조금씩 배웁니다.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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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반하다. 혹은 주마의 고자 국가를 팔아먹다. 매국노들 주마의 공수 회사를 팔아먹다. 주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띄우렌 띄우렌 띄우리엔하고 같습니다. 체면이 깎기다, 체면이 구기다 장피를 당하다 장피스럽다 흔히 우리말로 속어로 쪽팔린다 할 때 띄우렌 띄우랜 그래서 윈장 보면 주마의 지지대 띄우렌 띄우랜 자신의 영혼과 원칙을 팔아먹는 것은 띄우랜 결코 장피스러운 일이 아니다 띄우랜 정말 독팔린다는 것은 띄우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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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영혼과 원칙을 좋은 가격으로 팔아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너무 헐값으로 팔아넘기지 마라 자신을 너무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것이야말로 장피스러운 일이다 약간의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중국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보고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헐값으로 많이 팔아넘기지 마라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중국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너무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장비스럽다 약간의 역사적인 표현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단어 한번 봅시다. 우선 두번째 단어 문자 한번 볼게요. 조 마 조가 저주하다 뜻이고 마는 욕하다 뜻이고 악담을 퍼붓다 저주하는 말로 욕을 퍼붓다는 말을 조 마 저주하는 말로 욕을 퍼붓다 조 마 그 다음에 바이화이 바이화이 도둑이나 균일 등이 무너지다 명예나 풍속을 손상시키다 그래서 다우더 바이화이 도둑이 무너지다 도둑이 손상시키다 해서 부도둑하다 할 때 다우더 다우더 바이화이 이렇게 씁니다. 요런 단어 아시고 한번 봅시다. 오믄 소 조 마더 나시에 핀다 바이화이더래 우리가 욕하는 심하게 욕하는 나시에 핀다 바이화이 인품이 아주 형편없다 우리가 인품이 형편없다고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은 치시 부과시 직제 혹 직제 다 순화로 우리의 치시 그러나 사실은 불가하다 직접적으로 아니면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에 불과하다 단지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인품이 형편없다고 심하게 욕하는 사람은 사실은 알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하잖아요 저 사람 쓰레기야 그 욕하는 그 욕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익을 지정을 주는 사람들이란 거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질투심에서 사람을 피핑할 때 있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할 때 그런 말 같아요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저 마다 那些 편다 밖화的人 사실 부고 시 직접 혹은 損害 우리의 이익을 해치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損害 이익을 해치다 우리들의 이익을 해치다 중국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리 불리한 것은 못참잖아요 자신한테 이익을 해치는 것은 못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가 봐요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상대를 욕하기도 한다 그런 말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원어민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배속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 말이 길어집니다 세 번째 비싼 요거는 단어 하나밖에 없네요 우선 먼저 읽읍시다 주다오 산스 소위 잘 주다오 삼십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서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뭘요 흑보통도란 수업 보통도라 화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말을 한다는 거 제가 뭐라고 쓰세요 당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에게 당신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표시인 추 부양 태도, 또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표시인 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중 가장 극한 능력, 하나의 대단히 기한 능력, 귀하게 여기는 능력, 혹은 뛰어난 능력이지, 결코 허위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서른 살이 되었어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고, 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이지, 귀한 능력이지, 결코 위선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른이 되었어야 알게 되었다. 중국에 가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여기서 중국 사람들 계속 구경할 수 있는데, 우선 중국어 다시 읽고 설명할게요. 直到 30岁才知道, 和不同的人说不同的话, 하지만 davidza的態度 imla ведendo estranきand in its connotation 这种非常普適 vendаться yes measure 而不是虚未, 결코 위선적인 행위아니 quickly 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보면서, 제가 대만 북 대륙에서 한 10년 넘게 Monroecong 대만 북 대륙에서 10년 넘게 유학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서 느낀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국인들은 한마디로 카멜레온, 중국말로 변설톡, 그때그때 세계 변화는 카멜레온 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카멜레온이다. 저희 정의입니다. 중국은就是 이 변설톡, 이条가. 중국은就是 이条 변설톡. 롱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카멜레온. 우리는 안 좋게 쓰죠? 자연환경이든 사회환경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카멜레온 같은 국민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요소, 즉 살아남는 능력과 부정적인 요소, 지혜주의자적인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멜레온이라는 것은 중호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긍정적인 요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시안 탐험의 실시,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선 중국인들은 주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유연한 사고로 각종 난관을 극복하면서 살아남는 능력. 중국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 생존, 생존이에요. 그들의 살아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이 빛나는 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생존 본능. 저는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의 종교는 생존이다.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살아남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능력이 중국 사람들의 능력이다. 우선 자연 환경에서는 이름말을 씁니다. 카우산, 칠산, 카우수이, 칠수이. 물론 이건 자연 환경도 되고, 그 다음에 주요 환경도 됩니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카우수이, 칠수이. 물가에 있으면, 강에 있으면 물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 이거는 자기 주위에 구비는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한다.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잘 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들. 우리나라 화교들은 방청이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만, 동남아시아 가보면 화교들이 다 잘 살아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환경. 그 다음, 이 말도 재밌어요. 다오, 샌, 창, 거. 모태둥이 한 말입니다. 모태둥 수호다. 원래 다오, 다오, 샌, 샌. 어떤 산에 가면 어떤 노래 부른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노래 부른다. 하나의 원칙으로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 상황, 중국 사람들의 시지 증권을 중시하는데,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에게 이를 처리한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에 맞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를 해야 되죠. 그대로 미국 민주주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다 한국화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이를 처리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살아남 능력, 첫 번째는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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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다오, 샌, 창, 샌, 거. 그곳에 가면 그곳의 노래를 부른다. 이런 신탈, 이런 능력, 마음 자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게 초지일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중국 사람들의 생존방식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비엔서, 롱, 카우, 롱 같은 일이 살아남는 능력. 우리 민주주의도 훌륭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속 봅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저 랜 시구다 한, 진 섬마 랜, 소 섬마 화. 시구란 단어 보세요. 세상물정, 혹은 처세 노련하고 매끄러운 것을 시구란 합니다. 처세술이 능하다 뜯어돼요. 시구가. 저 랜 시구다 한, 한 시구, 이런 말이에요. 정도 부어서 가지고, 이 사람은 처세술이 매우 능해서, 진 섬마 랜, 소 섬마 화. 만나는 사람을 따라 다르게 말한다. 벌써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성에 맞춰서, 그 사람의 정서에 맞춰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실제 상황에 맞춰서 말, 상대방에 맞춰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카멜리오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그때 색을 바꾸듯이. 카멜리오의 좋은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 중국 가면은, 살짝 적응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일까?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오래 살다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자, 두 번째 말 놓습니다. 카멜리오에도 부정적 요소, 모든 면에는 양명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장점이 곧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멜리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의자, 같은 면도 있어요. 중국인들은, 대인관계에서, 초지일관이라든지, 최소한의 원칙, 사람을 대하는 원칙, 이런 것은, 근본포천자,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 뜨이고, 요리는 하셔뿌리,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게 기준이에요. 중국 사람을 움직이는 글자 하나는, 리, 이익입니다. 이익.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들의 기회주의자적인 행태, 한번 봅시다. 제가 중국을 오래 배우면서, 배웠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 칸은 시아차이, 혹은, 칸은 시아차이, 띠어, 사람을 보고, 시아차이, 요리를 대접한다. 우리와도 아니죠. 사람을 보고 대접한다. 사람을 보고, 혹은, 차이, 띠어, 띠어 하면, 띠어의 접시입니다. 사람을 보고, 요리 접시를 내놓는다. 사람 봐가면서, 요리한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은 대충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네요. 아주 심하게 대접합니다. 혹은, 남을, 자기 편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대접을 심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도 속담이 많지만, 중국 속담은, 그 사람들의 오랜 생존하면서, 배웠던, 터득했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은, 아주 실용적이에요. 실용가치가 높습니다. 칸은 시아차이, 사람 보고, 사람에 따라서, 요리를, 대접을 달리한다. 그 다음에, 젠 랜 소 랜 화, 젠 궤 소 궤 화, 나쁜 말입니다. 사람 만나면, 사람 말을 하고, 귀신 만나면, 귀신 말을 한다. 귀신 소리를 한다. 요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요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위에 젠 선물하는 소스, 뭐하 이거는 괜찮은데, 밑에 꼬이 화가 있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말을 맞춰서, 일찍 모면하는 말 솜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중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DNA에요. 중국 사람들은, 말을 교묘하게, 말을 맞춰서, 아주 인기 운명이 뛰어납니다. 그때그때 말을 달리한다는 거죠. 우리는 싫어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두 종류의 생명체가 있다. 뭐냐, 하나는, 바퀴벌레, 또 하나는, 중국인. 중국인은, 거의 바퀴벌레급이에요. 영원 죽지 않는, 생명첨이에요. 제가 옛날에, 재미있게 봤던, 2010년이라는, 영화였던데, 지구 멸망하는, 거기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같이, 우주선에, 중국인 노동자 타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칸부치, 무시했어도, 안 되죠. 아니에요. 우스갯이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하고, 정성도 다르더라도. 제가 대만에서, 유학하면서, 느꼈어요. 대륙은, 분명히,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북한같이, 저렇게, 이념체제로, 만 살지 않을 거다. 대만사람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대만사람을 보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다. 라고 느꼈는데, 대륙간에, 더하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튼, 중국사람 한마디로, 카멜리온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중국사람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게 말해놓고, 그때, 그 사람한테 말해놓고, 오늘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말로는 하시지 말고, 상대적으로,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부자로 자란 사람들은, 별로 잔머리를 안 굴려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려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에, 가난한 집아이가, 어른이 빨리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도 옛날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외로 호시아 라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14억 인구들, 야 호시아 라이더러미,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지속강하고, 바른만한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해외로 망명했거나, 해외로 망명했거나, 중국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쟤들이 왜 저를 살아, 그러지 말고, 쟤들이 특징이 저렇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제가 중국어를 심하게 공부한 이유도, 지피지기, 저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끝까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겁니다. 절대 친중파, 단중파,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네번째, 왜 젠패라, 니 쟈, 부진시, 인외팡, 이말 보고, 진짜 노웠었어요. 더 이상 다이어트하지 마세요. 니 쟈, 쟈가 뭐죠? 못생기다, 추하다, 흉하다. 당신이 흉한 것은, 당신이 추한 점은, 단지 탕 하기 때문만 아니다. 더 이상 다이어트하지 말라. 당신이 추한 것은, 단지 뚱뚱하기 때문만 아니다. 우리 흔히, 다이어트한다고 예를 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몸에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초안면도 많이 있다. 이게 오히려, 유물론 보다는, 유식론적이네. 유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또, 역설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가 봐요. 말할 때, 참 중국사람 잘 만들어요. BHM, 베라.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주위 뚱뚱한 사람한테, BHM, 베라. 니 쟈 부지니스 잉웨이 팡! 이러면 놀랍니다. 너한테 보기 싫은 점이, 단지 뚱뚱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것 말고도 많아. 그것도 같이 고쳐. 우리 한국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을 중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미있는데, 이 말 하면, 완전 참물게였네요. 하여튼, 이 문장도 보면서, 감탄해 감탄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다섯 번째 문장이네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열 문장 집권으로 하겠습니다. 요새는 강탈. 요새는 강탈한 답을 한번 보세요. 감해졌다, 느끼다. 어떤 자기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생각을, 감해져서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요새는 강탈. 어떤 사람들은 감해져서 말합니다. 자기가 나이도 적지 않는데,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고, 자신을 약간 탄탄하면서 말합니다.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청수 라고 그러고, 대만에서는 청쇼 라고 합니다. 쇼와 쑤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해져서 말하기를, 자신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닌은 이정 청수치라이라. 그러나 사실은, 당신은 이미, 이미 다 성숙해졌어요. 닌은 청수치라이 지구수장. 당신들이, 성숙된 정도가,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아직 왜 철이 안 들었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 성숙됐어. 성숙된 정도가, 그 모양, 갑자기,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편을 말할 때, 남편들은 영원히 철이, 철이 들지 않는다. 그런 말을 써야 돼요. 그 말이 생각나요. 자, 이 말도 재밌어요. 중국말 하니까. 강칼. 뭔가, 오랫동안, 늘 그렇게 생각했던 점을 말할 때, 감기하다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 감해졌다, 느껴사. 어떤 사람들이 한탄해서 말하기를, 아쉬워하면서, 한탄스러운 말투로 말하기를, 저지, 저지, 수이소, 부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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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적절한 데, 왜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사실, 닮은 이미 다 성숙된 거에요. 닮은 이미 다 성숙된 거에요. 닮은 성숙된 정도가, 다 자란 정도가, 성숙된 정도가, 성숙된 거에요. 성숙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여섯 번째 단어, 페이 타이어라는 단어. 원래 페이 타이어는, 페이가 좀 페이잖아요. 그죠? 타이어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페이 타이어라고 해요. 스페어 타이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페이 타이어를, 다르겠습니다.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말고,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 여자친구, 두 번째 여자친구, 두 번째 남자친구를, 즉, 세컨드를 페이 타이어라고 합니다. 페이 타이어라고 하시겠죠? 이거 신종입니다. 자, 봅시다. 여섯 번째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의 능력과 남녀 애인을 만드는 능력과 많은 의장을 용요란 말이죠?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많은 연애 잘하는 능력과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자의 능 전쟁 향수 단순성은 비로소 진정으로 독신생활을 즐길 수 있다 향수 엔조이하다 이 말 뜻은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은 잘 안잡혀요 애인을 잘 만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독신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러분들 듣는 자녀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남녀 애인을 만드는 능력과 많은 의장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독신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젊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향수 단순생활을 즐길 수 있다 독신생활을 즐길 수 있다 오랜만에 단순이란 말을 쓰다 대륙에서는 베이징에서는 독신을 난폭력이 없는 사람을 단순고우라고 말한다 개 라고 말한다 단순고우 작년에 출장해서 나왔던 대단어 대만에서는 뭐 있는 말이다 단순귀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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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는 귀族을 쓰다 단순귀族 귀族이라고 그러고 중국과니까 단순귀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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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베이 타이란 말 세컨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첫번째 여자친구 첫번째 남자친구하고 잘못된 일을 대비해서 두번째 세번째 만들어놨나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 정서하고는 전혀 안맞지만 하여튼 중국사람들의 좋게 말할께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번째 이 문장도 항삼으로 해당하는 느낌 일곱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우선 생스 단어부터 봅시다 닝컨 닝컨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설령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닝컨 그 다음에 가오부수와이 제 아이디이기도 하는데 가오부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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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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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부수와이 가오부수와이 가오 가오부수와이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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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작고, 가늘하고, 가늘하고, 여우 장드 헌 추워. 키 작고 가늘하고, 모성인 남자. 이 사람들은 아이종 추워 라고 그러고. 그 반대는 가우프 수색입니다. 연탄 문장은 없어요. 여성들은 차라리, 가우프 수색, 음치 나, 돈 망고, 잔생인 남자의 세컨드가 될지언정, 예, 부건 제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다. 듀쓰다 행위, 루저의 행위, 루저의 사랑은 부건 제소,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다. 아는데, 지인상, 지인하면 DNA입니다. 유전자, 유전자의 DNA를 지인이라 그래요. 유전학 측면에서 볼 때는, 바우젠어 렐레드 진부, 인류의 발전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자, 중국 한번 보세요. 요즘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음치 나의 세컨드 노릇을 할지언정, 강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음치 나하고 잘 됐을 때, 인류의 발전 측면에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여성이 그런 말을 하대요. 행복하고 똑같아요. 유복한 가정세사라는 평범한 남자 보다는 이혼을 했더라도 돈 많은 이지원같은 사람이 좋아요. 대놓고 이야기하대요. 우리 한국 여성도 굉장히 자본에 찌들었어요. 정말 그런게 아니네요. 여기도 베이 타이어 라는 단어 있죠. 스페어 타이어, 세컨드. 좀 어려운 단어인데 루저 입니다. 돈도 없고 외모도 별로 없고 집안도 없는 그런사람 있잖아요. 중국어로 띠어 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다 신조입니다. 가오프스완은 좀 외우기 쉬워요. 거제 가오, 요첸, 스완 이제 해송 한번 봅시다. 일곱번째 여자들은 차라리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엄친아이 세컨드가 될지언정 루저의 사랑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은 유전학적인 면에서 보면 인류의 발전을 확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다. 이 말도 참 잘 만들죠. 그죠? 엄친아이 네 풍경 안 풍경 돼야지 세컨드가 뭡니까? 약간은 제가 늘 말하는 노예건성 거제건성 이해는 갑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살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노많은 사람도 이혼 안합니까? 똑같습니다. 얼마전에 라디오에서 그 아가씨도 말은 이와여도 나왔다는 생각은 굉장히 속물적이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여덟번째 여덟번째 원망 증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자기보다 사는게 훨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마주하게 되면 신종 성추러 성추러 마음속으로 어떤 원한 쟤는 왜 저리 잘 살지? 쟤는 무슨 복이 태어나서 저리 잘 살지? 라고 그런 원망 증오가 생긴다. 그래서 중국사람들 렴파추밍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쭈파페이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돼지 살찌면 빨리 도서장 끌려가잖아요. 인생의 실패자 만날 때 조심해야 되겠네. 중국사람들 말입니다. 중국사람들 생각이고 아홉번째 이 문장도 정말 웃깁니다. 우선 단어 한 번 더 볼까요? 심리 이승 심리 의사인 줄 알았는데 정신과 의사를 심리 이승이라고 심리 이승 징성이란 말을 쓰면 기분 나쁜가 봐요? 심리 이승 그 다음에 이 위증 우울증 이 위증 이라고 합니다. 이 위증 우울증 천수 똑같죠? 진술 진술 자 이 문장 맞는 사람 보면 천재에요. 우선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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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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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 우울증 진찰 우울증 진찰 문진 문진 나의 진술 다 듣고 나서 소도 말하기를 소도 말하다고 다우도 말하다고 다우도 말하다고 다우는 옛날말이고 고문이고 소는 현대말이고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라면 왜 부취 지사하나 왜 같이 자살하지 않죠? 의사가 웃기죠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Q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니 저 부시 이 위증 당신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 위증 이 위증 시 칸세증 배관 벌라이하오 최연의 부싱 우울증 이라는 것은 이를 평가할 때는 늘 배관 비관적으로 보고 벌라이하오 벌레 벌레부터 종군대 벌라이하오 lime rev Qi 보쓕 주관적으로 생각하던 렘 메모 벌레 원래 좋은 QUESTION 당신은 안 된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게 우울증 우울증이란 이유를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우울증의 정체다 근데 의사부터 니을 reminder 당신은 본래부터, 원래부터 사는게 남보다 못했잖아요 이해갑니까? 당신은 사는게 본래부터 남보다 못했는데 그게 사실인데 사실은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우울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간은 말장난이죠 이게 제가 비ter하지 않은 사람이여서, eff용安 수증이 Bun رف 경험사의 Zhang은 Meter helpful 만약 당신은 Immag히hoo 증가가 화려한스에서 prote한지 말이냐 이 han의 얻은uhu증만 하는 것은 정상이었다 알 Ethereum 당신이 의상 정상이었고 말 ages이 신발 부싱 니 습빠 라이체고다 부 루 비애라 부 루 비애라 몸은 맘 못하다 사는게 원래 남보다 남만 못했잖아요 부 루 비애라 좋은 표현입니다 워 부 루 니 나는 너보다 못하다 약간은 그 뭐죠 블랙 코미디가 두면 제 해석 한번 봅시다 나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다 그는 나의 진주를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라면 당신은 왜 자세를 하지 않느냐 왜 죽지 않죠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다 우울증이란 어떤 일을 매사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본래 좋은 것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울증이 그런거네요 본래 좋은 것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은 본래부터 사는 것이 남보다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울증 치료됩니까 본래부터 사는 것이 블랙 코미디 부 루 비애라 남보다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가서 죽어야지 역설적인 치료법이네 그 다음 10번 10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중국사람법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우선 단어 문장 한번 봅시다 비부구어는 비교가 안된다 비교할 수 없다 어림도 없다 상대가 안된다 그런 뜻이에요 비부구어 그 다음 주어 원장이 좀 어렵습니다 주어 원장은 첫 번째는 문장을 짓다 글을 짓다는 뜻인데 보통은 2번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되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비난하는 과정하다 어떤 사건을 이용해서 자기가 말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비난할 때 그걸 중말로 주어 원장이래요 요 말이 좀 어렵죠 자 한번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신 파신을 알게 되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돈 권력 여자 문제에 있어서 비부구어 벼렛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부구어 벼렛이나 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위식하여 시저 그리하여 하여 시저 뭐뭐하기 시작하다 시는 시도하다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자의 다우드와 런스친제상 주어 원장 도덕적인 문제 인생의 경지 문제에 있어서 주어 원장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대상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금전 권력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남보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는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도덕성의 문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경지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애들보다는 우수하다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인간의 도덕성과 인생의 경지에 대해 책을 내는 작가들은 우리 한국 작가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도덕성과 인생의 경지에 대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가를 내는 작가들은 그런 책을 내는 작가들은 현실적으로 돈 권력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주제에 관해서 자신의 경향을 말하면서 자신을 과대포장하려는 경향이다 이건 제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많은 작가들이 중국 작가들이 제일 중요한 돈 권력 여성 문제 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는 흔히 말하는 뭐죠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블루오션 블랙이 아니고 블루오션 이런 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덕이라든가 인생의 경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내가 그래도 돈 권력 여자보다 그건 못하지만 이건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면서 책을 낸다는 거죠 중국사람 진짜 생각이 웃기네요 이거는 그렇지 않죠 살아갈 때는 돈 권력 여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은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뭐였어요 중국사람들의 인장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은 돈 권력 여자입니다 사실 그 말고도 중요하게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잘 몰라요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자가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열 문장 오늘 다 같이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 우리하고 다른 점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대만 가거나 중국 갔을 때 적응할 때 힘들었어요 쟤네들이 왜 저를까 항상 한국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중국사람들을 깊이 뼛속까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연 나누어서 여러 번 할께요 오늘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우진대상 다섯 시약은 마칩니다 大家辛苦了